야 청구마. 야 뭐야? 야 뭐야? 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. 김종국. 시선. 아웃. 김종국. 시선. 아웃. 물어. 부 encontramos. 누구야? 모, 고, 고. 이게 팀마다 해 신작용가 쏘고 있어요. 쟤네 сы시한 팀이야. 제이킹이 뜨졌죠. 야 너 누가 뜯었어? 제이킹이 뜯었다고? 너 누가 뜯었어? 하하가 붙잡고 하하가 붙잡고 지효가 뜯었는데 내가 왜 이상생활하지? 하하가 오죽을 하는데 하하가 왼죽을 넣어 가봐야 야 팀 없어요 우리 왜 이렇게 어렵지? 다 팀이에요 우리 미루한테 알려줘야 돼 못 알려줘야 돼 다 뺏겼잖아 아니 뭐 안 써야 돼 안 써도 돼 더 빨리 알려줘 형 저리 가 형 저리 가 제이킹이 뜯었어 제이킹이 뜯었어 비극이야 비극이 진짜 비극이다 비극이 오늘 조금 위험해요 위험해 왜냐면 형 사실 아까 차에서도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보니 아 오늘 아침에 또 이겼다는데 아 오늘 아침에 또 이겼다는데 아 미래가 굉장히 큰 대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보브솔루션 거의 차 안에서 지금 본 게임하고 지금 많이 났는데 아 아 태생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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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1대2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또 왜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 뭐 맨날 그런 식으로 엇 어니 탈 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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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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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진짜로? 아침에 JK 형 언저나갔지? 같이 갔어 출근?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? 진짜 이 논술이 언제 한 건데? 내 안 하면서 같이 했잖아 너를 위해서 지금 용도밖에 못해?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라고 한 번이라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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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